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그 공백을 줄여줄 알바몬의 신부캐 등장 긱스 아니고 몬이 아니고 긱몬이야 누구였어요? 긱몬이 뭔가요? 긱스는 아는데 긱몬은 잘... 테스 형이 말했지 너 자신을 알라 긱몬이 그런거야 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고팔고 또 너무 멀어지면 안되잖아? 내 근처 지역을 기반해둔 재능거래 마켓이야 물론 타지역 사람들의 재능도 구경할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해 내가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많고 플러스로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긱몬에 들어가 봐 요즘같이 늘어가는 집순이 집돌이 생활로 지쳐만 갈 때 10시간을 활용해 재능 부자 대학생도 투잡 직장인도 기술 만렙 주부도 집순이 집돌이 알바몬도 나의 재능을 알아줄 누군가와 매치된다면 내 삶이 좀 더 반짝거릴 수 있다고 역으로 내가 부족한 점을 메워줄 누군가가 필요할때도 긱몬 하나면 만사오케이 재능탐색 채팅문의 재능거래 거래 완료한다면 누구든 싹 가능 긱몬은 어떻게 들어가냐고 알바몬 앱에서 할 수 있어 열심히 홍보중이야 제발 함께해줘 2021년 신축년 열심히 일하는 소처럼 남는 시간 남는 일순을 모아 모아 동네 이웃과 거래하며 용돈길 걷자 레깅 레깅 요즘 미는거니까 너희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레깅 레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